경남 의령 낙동강변에 위치한 호국의병의 숲에는 가을을 알리는 핑크뮬리, 뎁사리, 아스타국화, 황어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 가을을 만끽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도심에서 벗어나 낙동강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곳이에요. 호국의병의 숲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강변을 따라 걷는 길도 아주 예뻤어요. 강물의 잔잔한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의령 호국의병의 숲에는 넓게 펼쳐진 핑크뮬리가 장관이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뿔 때마다 핑크뮬리가 일렁이는 모습은 가을의 낭만을 한껏 더해 주었어요. 핑크뮬리와 함께 불구스레한 뎁사리는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들어 이국적인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며 핑크뮬리와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 냈답니다. 보라색 아스타국화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깨끗하고 정갈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어요. 의령 친수공원 곳곳에 다양한 꽃이 피어 있어 산책하면서 다양한 색감의 꽃들을 감상하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꽃은 역시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 없죠. 의령 호국의병의 숲에는 특히 황화코스모스가 많이 심어져 있어 가을을 느끼기에 너무 좋았어요. 일반 코스모스보다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을 띄고 있어서 그런지 가을 햇살날에 정말 눈부시게 빛났어요. 의령 낙동강변 친수공원에서의 하루는 진정한 힐링 그 자체였어요. 핑크뮬리, 뱁사리, 황화코스모스가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며 가을의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죠. 도심에서 벗어나 공기는 깨끗하고 시원해서 한껏 심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